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만 생각하면 눈앞에 연예인이 있든 기업체 회장님이 있든 쫄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실제로 20대 중후반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 설명드릴 진리를 깨달았고 그 뒤로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었고 자기가 남들한테 만만해 보이지 않게끔 상대를 제대로 압도하고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재밌는 이야기 하나 먼저 들려드릴게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강연가로 활동하는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한 강연에 초대돼서 평소처럼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 어떤 사람들이 청중으로 왔나 궁금해서 강연자 대기실을 가려놓고 있었던 커튼을 살짝 열어서 밖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전부 하얀색 셔츠에 짙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주 당황하고 순간 패닉 상태가 됩니다 딱 보니까 사람들이 CEO나 아주 고위급 간부처럼 보였던 거죠 본인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거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제 강연자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고 청준들이 전부 최고 경영자, 최고 재무관리자, 최고 마케팅 책임자, 최고 인사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브라운은 이러한 리더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쩔 몰라 했던 겁니다 속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어 이런 생각까지 한 거죠 그때 브라운 옆에서 같이 대기하고 있던 다른 강연자가 와서 브라운한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다시 봐보세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브라운은 이런 조언을 듣고도 내심 좀 불안해했는데 청중을 계속 지켜보다가 우연히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청중으로 와 있던 거죠 조금 이따가 강연자 대기실에 자신을 보러 왔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친한 이웃이자 대형 법률회사의 파트너인 여자분이 응원을 해주러 찾아왔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그날 강연은 청중들과 깊게 교감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멋지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차피 다 같은 인간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게 있죠 인간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인간의 본질은 이거였어요 인간은 고도의 수준과 몰입을 원하고 있고 또 반드시 된다 이건 모든 지능이 있는 인간들한테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특히 고도의 수준과 몰입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한테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에서 고도의 수준과 몰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사람을 만날 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고도의 수준과 몰입이 반드시 되는 존재고 또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 만날 때마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두려운 거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저는 지금도 매주 강의를 하는데 한 수업에 80명 정도가 들어오셔도 전혀 두렵거나 떨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전부 고도의 수준과 몰입을 원하고 반드시 되는 전부 다 같은 인간으로 제가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은 그냥 단순하게 속으로 그냥 같은 인간이다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긴장이 풀리고 강연을 잘 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의 본질까지 생각하시면 정말 많은 게 더 바뀌실 거라 확신합니다 항상 인간을 고도의 수준과 몰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시는 노력을 해서 완전히 내면할 수 있게 바래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든 어차피 고도의 수준과 몰입이 되는 인간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대로 보면 여러분이 풍기게 되는 그 아우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것입니다